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최근의 지진의 양상이 정말 너무 심각합니다. 이건 당장 1분 1초에 언제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최대의 위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 오전 6시 4분 3초에 핫진호에 4.8의 강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합군이로 보이죠. 연합군이에서 역시 오전 9시에 4.5의 강진 최근에 계속해서 반복성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또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치고 들어온다는 말씀은 다시 연합군이에서 대만을 시작해서요. 4월 7일 똑같이 다시 이렇게 또 치고 치고 이또만 낮에 연합군이 해서 난세의 제도에 다시 또 독가라 열도해서 구매멋도로 이 과정을 다시 거치는 겁니다. 지금 연합군이 오늘 지금 보시면 심각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만 두 번 낮고 다음에 오늘 이것도 연합군 여기는 타이완의 지오펀 타이완의 지오펀인데 역시 타이완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타이완의 지오펀을 통해서 또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금 지진의 양성을 봤을 때 다시 또 난세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 제펜의 구매멋도 추수로 상륙을 또 준비하는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 정말 너무나 안 좋은 시그널을 계속해서 지금 일본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충격을 어차피 지구라는 것이 존재하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것이 이 대지진이 주기를 가지고서 움직여줘야지 최근처럼 이렇게 일주일, 이주일 그러니까 과거에 1년, 5년, 10년 전에 한 번씩 돌아가던 이런 서클레이션이 이런 순환의 방식이 지금은 일주일, 이주일에 반복되니까 화산의 대폭발이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화산이 계속해서 분하고 주변을 계속해서 계속 자극을 여러 번 할 경우에 강도가 더 클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크게 염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너무 심각한 뭐 이건 정말 어느 순간 언제 일본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르는 정말 그러한 최대의 지금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금에 지금에 최근에 일본에 이런 최대의 위기를 또 보시면 또 시작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요. 마리아나에서 5월 26일로 또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보시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또 이쪽 라인에서 또 시작을 해요. 화산성, 모가사월, 이 제제도, 이 오지마 또 이쪽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나 또 23일 23일, 26일 또 강진 났으면서 올라오죠. 볼케이너, 화산섬, 5월 21일 그러니까 이쪽 라인은 항상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 라인 그러니까 이 마리아나 요 라인 항상 화산섬으로부터 시작을 했죠. 이번에는 이번에는 화산섬 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항상 우리가 이쪽 라인에 이쪽이 왜냐면 헤드쿼터 이쪽이 컨트롤 타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항상 봐야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화산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마리아나로 치고 올라오면서 본인 아일랜드 여기 또 그 오가사월아를 치고 있죠. 5월 22일 그러니까 보시면은 지금 화산섬을 치고서 4.3입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하루 뒤에 오가사월아를 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 오가사월아 이때 화산섬을 같이 쳤죠. 마리아나 쳤다가 다시 또 올라오면서 이즈의 제도 5월 25일 다시 또 마리아나 또 계속 반복을 하죠. 계속해가지고 지금 15대까지 왔습니다. 계속 이즈의 제도를 치고 올라오면서 도쿄도를 가고 있습니다. 도쿄도 한 번 오오시마로 치고 올라가면서 도쿄 쪽으로 이게 이제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도쿄가 무너진다는 거는 결국에는 수도 직화 지진을 의미하는 것이고 수도 직화 지진이 아니라 결국에는 후지산의 대폭발과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정말 심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사이타마, 도쿄, 다마시, 13구, 지바현 다 지금 시지오카 야마나시 후지산 이즈반도 나가노 그래서 저는 나가노의 금발 지진이 동일본대 지진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치크바 대학교와 교도대학에서 발표를 하신 것이 사실은 나가노의 이상 진영 신발 지진 깊은 곳에서 난 지진 임에도 불구하고 이상 진영을 통해서 주부지방 중부지방에서 간도 지역까지 진동이 느껴지는 것이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로 계속해가지고 지금 도쿄를 치고 있는데 간도를요. 저는 나가노의 신발 지진이 나가노의 뭐라고 말했습니까? 활성 단층이 간도하고의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굉장히 서로 간에 밀접한 사후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가노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기후현이라든지 시다산맥이 또 막 요동을 쳤죠. 그러면서 또 후쿠이 쪽으로도 지진이 후쿠이 대지지 기억나죠? 45년도 그때 당시에 그 45년도 도쿄 대공습 이후에 바로 몇 년 뒤에 후쿠이 또 나가노 그 많은 진짜 그때 홍수로 인해서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글쎄요. 그게 어떠한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후쿠이와 간도의 연관성 그다음에 후쿠이와 나가노의 연관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쿠이를 치고서 나가노를 치고서 간도를 친다고 봤을 때 주부지방에서 중부지방에서 이 허리를 끌으면서 간도를 통해서 도쿄 수도 직화 지진은 관동 대지진이 발생을 하는 건데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관동 대지진은 1923년 9월 1일이었습니다. 23년도 이후에 45년 그러니까 20년 좀 더 지나서 관동 대지진 이게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은 관동 대지진이 여기서 났습니다. 23년 9월 1일 날 일본 관동 대지진이 발발을 했고요. 규모는 7.9였습니다. 사망자는 10만여 명이었고요. 45만여 가가 전수가 됐는데 간도하고 야마나시 시지오카 연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지진과 후쿠이가 한 20년 더 지나서 여기서 났죠. 그리와서 나가노의 지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여기 기후현 순서가 이게 보시면은 먼저 동일본 대지진이 1923년도에 발발을 해서 9월 1일 날 그리와서 후쿠이 20년 뒤에 그리와서 나가노 기후 그리와서 다시 나가노에서 얼마 전에 신발 지진 불구하고 이상 진약을 통해서 간도에도 영향을 줬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계속 도쿄라든지 사이타마 군마산 도찌키 가나가와 야마나시 시지오카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죠. 지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이 라인이 이게 우리가 우리는 인간들은 우리 인간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구역을 나눠놨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주부지역 주부지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도 관동지역 여기서 여기까지는 간사이 지역 관사지역이 나눴긴 나눴는데 이런 나누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편리에 의해서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지진은 그거와 상관이 없다는 죄인거죠. 그러니까 이런거죠. 주부지역은 주부지역에만 지진이 나고 간도지역은 간도지역에만 지진이 나고 주부지역과 간사이 지역은 상관이 없고 간사이 지역과 시쿠쿠섬은 상관이 없다. 이건 아니라는 죄인거죠. 호카이도부터 호카이도의 최동단 내무로의 그 저기 내무로부터 최서단 저 맨 끝에 대만쪽의 요낙분위까지 성우간의 활성단층이 서로 연결되어 해저를 통해서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